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151페이지에 상업입지론을 정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농업입지론하고 공업입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고요 오늘은 상업입지론인데 이게 산업입지론 안에서 농업 그 다음에 공업 상업입지론이 있으면 어쨌든 얘가 출제 빈도는 제일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점포를 입지를 시켜야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점포의 매출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장 상업지로서의 가장 우선시 되는 곳이다 그래서 상업입지에서는 점포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 있죠 이게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곳에 우리가 점포가 입지하겠죠 매출액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두 높을 거라고 수익성도 높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이 상권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상권이라는 부분에 있을 때 상권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이 상권은 우리가 배후지라고 얘기해요 이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가 됐든 백화점이 됐든 아니면 조금만 분식집을 하더라도 이 분석은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점포의 매출이라는 건 결국 고객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고객이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의 지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상권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고정적이라고 하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에 가게 되면요 몇 년 전에 외국의 자동차 회사의 지방에 관한 공장이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했더니 그 공장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음식점을 하든 아니면 커피숍을 하든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원래는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다 고객으로 봤는데 그 규모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부분은 범위는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 면적이 넓고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배우지 및 고객의 양과 질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번역이 됐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권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다는 얘기고요 고객의 숫자는 많을수록 그 다음에 질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도시보다 넓은 공간 지역 경제를 형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만약에 백화점이 하나 있게 되면요 백화점이 들어있는 도시 말고요 주변에 백화점이 없는 도시에서도 이쪽으로 와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범위에 대한 부분은 지역 경제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생활 권역과 기업 활동이 겹쳐지는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다만 이제 상업지를 선택할 때는 상권의 분석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밑에 가면 상권의 측정 방법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현지 조사법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하고요 그 다음에 소지하는 점포를 대표하는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상권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구성했을 때 측정 방법에서 현지 조사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서는요 뭐를 활용하게 됐냐면 주차장 아시죠 주차장에 차량이 파킹이 되면 예전에는 경기, 다, 아니면 서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최대한 어디에서까지도 구매하러 온다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마트라든가 백화점을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카드 가입하라고 막 얘기하죠 그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조사를 하게 되면 대충 상권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는 데는 추적 조사법이라든가 고객 카드 분석법 이런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했을 때는요 통계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포착을 해서 지역성을 기초로 상권의 특성을 추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경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서울에 소재하는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백화점이 새롭게 개점을 하면서 1층을 갔다가 명품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30, 40대 줄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연봉에 따른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어떤 개인적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데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게끔 1층에다가 그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매출이 별로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소비는 잘 안 하고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죠 가구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거 주막용품 이런 것의 선호도가 높아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매장의 위치를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명품을 위로 올리고 일반 자파를 1층으로 내리고 그랬더니 매출이 좀 개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역에 마다 소비하는 패턴이나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레일리라든가 또는 허프의 모형을 통해가지고 상권의 범위를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수학적인 분석법은 이건 뒤에서 하니까 그거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상업지의 입지 조건이라고 있는데 크게 중시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자연적 조건이 있고요 사회경제적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인 조건이라고 있는데 이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보시면 배우지 및 고객의 질과 양이라고 그랬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배우지는 넓을수록 좋고 상권은 넓을수록 좋고 인구는 많을수록 소득수는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자연적 조건에서 보시면 거기 보면 가로의 구조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가로의 구조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중시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그 가로에 따라서 점포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질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도로에 대한 폭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도로가 넓었을 때 고객이 점포를 따라서 이동하지 않고 이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 간판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로의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커브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점포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 방향에 있는 고객들은 일로 넘어가기가 확인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로의 구조에 따라서 점포가 어디에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최근에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인용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언급이 됐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교통수단과 접근성 이런 거 중시하죠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서 그래서 요즘은 주차 공간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154페이지에 번영의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왜 지방의 자동차 공장이 폐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허황이라고 그러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적인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고 그러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숫자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34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 상권에 따른 획정법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업제의 입지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상권의 획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구액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목대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 침투법이에요 가령 얘 들어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인 점포에는 주로 이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의 중첩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편의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편의점은 이 전체가 자기들의 어떤 상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보게 되면 거리 제한도 없어졌지만 B라는 편의점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겹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점포가 있을 때 새로운 점포가 입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권이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새롭게 점포가 침투해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상권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독점법이라고 있어요 제목대로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경우를 적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경 여기 주유소가 나지시면 반경 2km 내에는 다른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 공간을 독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상권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중심성 분석을 이용하는 분산시장 접근법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전에 수입차 있죠 수입차 매장은 강남에만 있었어요 그 정도로 소비할 수 있는 수요계층은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수입차 매장을 예를 들어서 강북과 강남 이런 데 펼쳐서 두게 되면 매출이 다 균등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특정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주로 전문품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수입 가구라든가 수입차는 대부분 강남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지문에 한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개가 된 거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중간 밑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요 대표적인 이게 상업 입지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발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이 중심지 이론을 보시게 되면요 크리스탈러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지에 대한 부분의 용어를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이론적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중심지하고 배후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중심지라는 건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중심지 그러면 배후지라는 거는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배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충청권에 가면 천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천안이라는 도시에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아산이라든가 또는 당진이라든가 또는 서산이라든가 태안 같은 이런 지역은 백화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백화점에 관련된 서비스는 여기서 제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가 중심지예요 그러면 얘네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배후지에 대한 성격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당진이나 서산이나 또 이쪽은 또 마트는 있어요 근데 이 주변 지역을 가게 되면 마트도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규모가 좀 더 작은 지역이죠 그러면 이때는 얘네가 중심지고 얘네가 배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중심지라는 거는 규모에 따라 아주 큰 중심지가 있고요 적은 규모의 중심지가 있다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큰 중심지는요 간격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필요라는 고객수도 많이 존재하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탈라는 사람이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를 봤었을 때 규모가 큰 도시는 상대적으로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는 적고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규모가 작은 애들은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게 입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계열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작은 취락이나 상점은 작은 배우지를 큰 취락이나 상점들은 큰 배우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최소 요구체하고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최소 요구치라는 건요 그 중심지가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안에서 만약에 백화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게 여기 도시의 인구가 그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그 이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백화점이 필요한 하루 매출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것은요 요거는 최대 시장적 범위예요 즉 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통시간 내에 여기까지 와서 쇼핑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이거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중심지가 계속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거기 보시면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 중심지 성립 조건을 보시게 되면요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재화의 도달거리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B가 되고 A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브랙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부터는 이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개사 과정이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A라는 학원이 하나 있어요 A라는 학원이 중개사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학원이 충분히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학원에 유명세가 있어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 학원으로 등록하러 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필요한 고객수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바로 뭐냐면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 여기 B가 뭐냐면 최소 요구치예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게 되면 이때 기업은 이윤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학원에서는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고요 모니터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진짜 중개사 한참 불이 붙고 수학생 분들이 많으셨을 때 그때는 강의실이 되게 크고 길죠 그러면 중간에 모니터 놓고 이렇게 수업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니까 망원경을 갖고 와서 이렇게 확인 글자, 판서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죠 지금도 규모가 큰 곳에는 중간에 모니터 설치하고 그렇게도 강의하죠 그래서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비대면 소비죠 모니터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으시죠 확실하게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소리 들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책상에 꼿꼿하게 앉아서 듣다가 한 30분 지나면 허리도 쑤시는 것 같고 갑자기 눈이 좀 감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를 바꿔 볼까 싶어가지고 책 갖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럼 이제 기대면은 사람이 눕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쿠션 하나 옆에 끼고 눕으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 떠보면은 이미 강의는 다 끝나고 그죠? 시간은 벌써 훌쩍 지나가 있고 그러면 아이고 내일 다시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을 꺾죠 그래서 학원에 나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달에 나왔다 그러면 전국 수석을 목표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2021년 쭉 가다가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무슨 생각 하시냐면 60점만 맞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돌아가죠 그러다가 쭉 가고 한 7월 달 정도 되면요 1차만 합격해도 꽤 괜찮은 시험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또 타협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10월 달 정도가 돼서 시험 당월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부류가 나눠지는 거죠 1부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이달 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친 거죠 빨리 시험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부류는 뭐라고 그러냐면 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부터 한 달만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류는 뭐냐면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양반은 학원 관계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내년도 수강료를 얼마를 할인해 줄 거냐 이런 거 협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금방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할 수 있을 때 빨리 정리해두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시게 되면은 무난하게 목표하는 점수를 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100점은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왼쪽 거 걔는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를 보면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반대로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학원이 중개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학생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학원에서 강의 듣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사람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여기가 이제 최소 요구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요 이 면적에서는 뭐를 있게 되냐면 손해를 보게 되죠 손실을 예 그러면은 피로라는 학생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그죠 점퍼의 학원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점퍼가 유지되기 위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 밑에 가면 배우지의 형태라고 해놨는데요 이거 저기 그림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오니까요 예 자 이 배우지 형태를 봤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일 중심지일 때 있죠 중심지가 하나 있을 때는 원형으로도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원 안에 이렇게 중심지가 있으면요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균등하게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원형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고요 정육각형의 모델이 돼야 돼요 원형으로서 여러 개의 중심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정육각형의 모형이 됐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수일 때는 정육각형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직도 이 파트에 대해서는요 시험에서 인용된 적은 없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런 정도 용어상에서 인식하시고 규모가 큰 중심지는 넓은 배우지를 필요로 하고 규모가 작은 중심지는 좁은 배우지를 필요로 해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57페이지 가시면 상단 그림 밑에 중심지 계층이라고 있죠 고차 중심지 수로 중심지 존립을 위한 최소 요구치가 크고요 중심 기능의 도달거리가 크기 때문에 시장 지역이 넓고 대신에 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가 작으니까요 배우지는 좁고 수가 많기 때문에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중심지가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건요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요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심지 간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라고 하면 인구가 50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의 규모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작은 도시여서 얘네가 백화점이 들어설 수가 없어서 여기를 이용했는데 나중에 이쪽에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새롭게 주거주의 조성이 되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중심지 형태가 갖춰지게 되면 얘네들도 백화점이 새로 들어서고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자동차 교통이 발달할수록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고 고차 중심지는 발달한다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많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근교에 마트가 들어서서는 거죠 요즘은 대부분 차량이 필수제이다 보니까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주일치 또는 보름치 식량을 한꺼번에 쇼핑하고 오는 거 그게 단가가 좀 싸고요 그러니까 마트 상가에서는 딱 떨어지거나 당장 필요한 거를 구매하는 그런 정보 그래서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지 이론의 내용을 보면요 고차일수록 거리 멀고 저차일수록 가깝겠죠 그리고 고차일수록 규모가 크고 저차일수록 규모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형태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요 일반 시골에 가게 되면 우리가 면 단위 가면 초등학교 있어요 그런데 상급 학교 가려면 군 단위로 넘어가야 되고 그보다 높은 학교로 가려면 우리가 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틀리죠 여기는 초등교육까지만 여기는 중등교육까지만 여기는 대학교까지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것을 인식할 거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허프라는 학자도요 중심지 이론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소비자의 개성미 행태 즉 미시적인 분석에 관심을 뒀다는 얘기는요 여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어떻게 보면 조금 거시적인 의미 있죠 도시와 도시 간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얘기했다고 하면 이거는 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한 점포에 가서 물건을 소비할 때 있죠 그때는 어떤 소비 행태가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거기 보면 점포의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성향으로 고밀도의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서만 상품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점포는 소비자의 기여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상품을 취급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라고 해요 근데 조금 더 적당한 거리 가게 되면요 조금 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교통비용을 감안하고서도 구매하러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강남이 있고요 여기 만약에 분당이 있다 분당 지역 분들은 다 강남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분당이 없는데 강남이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고객들은 한 번에 소비해서 편의품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비교 구매가 가능한 산매품 있죠 의류나 가구 이런 것도 한 번에 소비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편의품밖에 소비할 수 없는데 여기를 가게 되면 편의품 외에 선매품 또는 전문품도 여기서 취급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갔다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객을 흡인하려고 그러면 이런 점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업 입주론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수학적 분석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계산 논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여기서 계산 문제가 인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성격 정도 들으시고 아 이 정도면 나도 풀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런 자신감 정도 가지시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상권 분석에 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